그럼 뭐야? 아는 게 진짜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? 제일 중요한 걸 알죠. 얼굴. 얼굴? 얼굴은 둥글고 헤어스타일은 벗겨지지는 않았고 그냥 보통. 보통? 네. 그리고 살짝 반 곱슬. 반 곱슬. 네. 눈은 이렇게 찢어져서. 아래로. 아래로 찢어져서 쌍꺼풀 없고. 쌍꺼풀 없고. 네. 눈썹은? 눈썹은? 이렇게 있고. 코 코 코 코. 코 크시던데? 그래. 입술. 아래 입술 약간 두툼하게. 이렇게 뒤집어서 나처럼. 이렇게. 가만히 있어. 움직이지 마. 예. 됐다. 야. 이렇게 생겼어? 너 이거 그. 찾으라고 그린 거 맞지? 왜? 뭐? 야. 너 이씨. 네가 똑바로 설명 안 하니까 내가 제대로 그림 못 그리는 거 아니야. 야. 빨리 일일이 신고해. 이 새끼 콩밥 먹어봐야지 그냥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지. 이거. 왜 또 그러세요? 저 최선을 다한 거예요. 야 나도 최선을 다했어. 네가 말한 대로 그린 거 아니야 이게. 야. 못 갔잖아. 네가 잘못했어. 아이구영 Boulder 트위성 아픈 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